카드 하나를 강화합니다 깡깡깡 분화 환한 우아차 열받은 우아차다 죽어라 일진 광풍 내변의 평화 왜 하필 소비 2장이잖아 현실 속이기 뒷처리의 요행 뒷처리를 쓰도록 하자 오 세상에 전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어우 수고 안좋아 피해를 15줍니다 자 어서오세요 현실 제발 이번 턴에 12였으면 바로 고력 돌파 넣었을텐데 핸드 꼬였네 소승 소승 현실 개척 개척까지 필요 없지 않을까 개척 필요한가요 개척 이제 넣을까 나니 백의 소승 화염에 그을린 것처럼 보인다 나에겐 편지의 칼이 있다 무력 돌파 굴랑 20들이야 요하 각냔 엔 인내 방어로 쌓인다 굳이, 결론, 대결 인내를 잃습니다 인내심 없는 애는 맞죠 갓갈김 휘갓김 김? 김 방갈김 바잇 파이트블루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표창이다 표창이면은 일진광풍 2장 넣고 두뇌패면 세겠지 부채표창이네 광풍우하처 흠 히니 음 흠 이쭌 이캌 이캌 이컨 이캌 나이 때렴다 군화 킬각 이 아니네 표창으로 힘 5나 올려서 전지, 덱마, 알파 휘갈김 있는데, 덱마 쓰면은 템포 가져올 수 있겠지 성수집 이것이 템포다 성수집 와우 손절 플러스로 나오는거 봐 카드를 제거합니다 그 답은 우아함이었습니다 당연하겠다 당연하겠다 와아 딜범 레더센 청동 액츠 왜 클리어하니까 키에 약삼을 주냐 아 잉카병 아 잉카병 강화 엘리트 엘리트 강화 농채화 갓갈김 피갓김 핵 엘리트 히어리트 아 아 아 벤 아 네 아 아 아 아 쩝 왜 이렇게 쓰냐 불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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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탱해서 딜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지만 어림도 없지. 두 턴킬. 근데 지금 이거 이렇게 해보면 저거 고쳐진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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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택!! 탈평이네 마음의 요새 파밍 해야겠지 탈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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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생겼네 상점 갈까? 마음이 없을 찾아야지 단지 실과 바늘 여류 결국 손절로 방어로 쌓아야 되지 않을까 양이다 양 빠 따줘 아이 미친 당근 양 빠 따줘 멤버십 양 되나 133 134네 이 아저씨 1골드 더 받네 타격이나 지울까 아직감 괜찮겠는데 0코스트로 방어도 올릴 거 있으면 훨씬 낫겠지 양이랑 같이 실려는 104네 근데 이댁에 드루가 내변의 평화 밖에 없네 리갈김은 소멸이고 0코스트로 방어로 제거 아까 그냥 중화 몇 달만에 왔는데 천번은 캐릭이네요 신캐인가요? 어디인가요? 아휴 한바일은 나갔습니다 신캐입니다 알약 나오면은 1.2.3 벽 2.2 3.2 2.1 2.2 3.2 4.2 3.1 아 나이씨 아니 부복.. 부복불인데 쓰딜 마요나 불행이가 지금 아니 이게 같이 나오네 쓰레기겐 기 tram 후 애 because 내가 부복 나는 비비 비비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잉크 스택 잘 봐야 돼. 킬각 나오겠는데 이거? 안 나오나? 나왔다. 머버리 원턴 캐. 아니 이걸... 현실집에는 지금 같이 볼 카드 없지? 아, 대행만 있네? 아니 근데 대행마가 먼저 나오면은... 소용없는 거 아니야? 천국의 계단이 무력 돌파 10대 몰려주긴 하는데 그거보다 그냥 양 띄우는 게 낫지. 지금 댁에서는... 담배 피자. 천계단 이제 버릴까? 얘가 제일 슬겁잖아 지금. 덱에서. 수비보다 슬겁는데. 신성모독의 그 다음에 한방기 필요하려나? 근데... 아, 무리퍼도...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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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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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수비 버리면 되나? 흑... 뒷처리 버릴까? 흑... 흑... 손절로 때릴 건데...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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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처리가 제일 필요 없겠다. 이제 띠용 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는 거 보소 도코 야 도코에다가 병요장까지 두 목숨 주네 육체수양 넣고 수비 지울만한 것 같은데 사실 정신 수양이 제일 나은가요? 이게 해제도 마음의 요새랑 광풍 발동돼서 근데 정신 수양이 아닌게 좀 나으면 안되네 근데 양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지구의 가ffe 이 경험이 빛gado 지구의 피자 지구의 피자 지구그 지구의 피자 지구의 피자 지구의 피자 잠시 칼로 잡을걸 아, 소금이 안 잡았어. 장심했다. 헌신. 배경. 아, 부복 마렵다. 아, 부복 마렵다. 다음 시원. 12데미지, 36데미지 두 장이어야 킬각인데 2몰미지, 36데미지, 37데미지 3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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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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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몰미지 아시 아니 아 이거 좀 트롤을 쉬면대 나 잉크 뺑스웨그 뭐하냐 의리스러운 놈 아시 이걸만에 뺑스웨그 뺑스웨그 향로 불가침 뺑스웨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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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누 데카 원턴키를 해버리네 그냥 도누 가운데 구멍 뚫린거 봐 뺑스웨그 뺑스웨그 수비하나 지워도 되겠지 하나도 안 sun ulates 뺑스웨그 말살겁 쓰릉 헛디딤 넣으면 딜 훨씬 잘 나오겠네 근데 딜이 모자란 덱은 아닌 것 같고 손절 넣어서 방어도 올리는 게 제일 안전하겠지 수비 하나 더 지울까? 경각이랑 육체수양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손절은 민첩 안 받죠 담배피는 일진 화차 너무 불량한데 손절 재련의 축복으로 기적 기적 강원에도 뭐 할 거 없지 않나 해볼까 어차피 뽕 맞고 오는 건가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잉크병 임마 그러지마 안 돼 아씨 아 잉크병 때문에 아니 잉크병이 이걸 잉크병이 쟤도 병 시리즈냐 병 속에 잉크 이런거야 하여간 병 시리즈 슬픈 잉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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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돌 야 그냥 돌이지 이거는 수돌이 아니라 아 손자리구나 어 어 어 싸진부안풍 아 이거 퍼펙트 못하네요 하얏 하얏 휘갈기 휘갈기 하얏 하얏 응 하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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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정도 맞춰도 되겠지 아 좀 맞춰주고 그래야 어차피 퍼펙트도 아닌데 독고의 병효정인데 좀 쓰고 가야지 심지않고 진짜 신나겠다네 신성모독은 향으로 버텼습니다 미스터리 머신 완벽조차 넘어서 3500 닭댐 미스터리 머신 역시 유물바일 만겐 눈을 향해 던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이거 잉크병 없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나 익숙 하나 익숙 아 뭐 아 감사합니다.